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7천 명을 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대구의 코로나19 확진 환자 수는 어제보다 73명 늘어난 5,867명, 경북은 8명 늘어난 1,143명입니다. 대구의 추가 확진 환자 수는 그제 92명에서 어제 131명으로 늘었다가 오늘 다시 두 자릿수로 떨어졌고, 경북은 그제 10명, 어제 18명에 이어 오늘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전국의 확진 환자는 7,869명으로 어제보다 114명 늘었습니다. 추가 확진 환자 중 대구, 경북의 비중은 71%, 누적 확진 환자 중에는 89%입니다. 포항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47명으로 늘었습니다. 47번째 확진 환자는 지난달 23일 확진 판정을 받은 30대 부부의 2살 배기 딸로 대구에서 함께 생활하던 할머니가 감염되면서 전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항시는 포항 의료원에 입원해 있는 부모와 동반 치료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항에서는 치료를 마치고 퇴원한 확진 환자가 4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을 겪는 가운데, 경북 울릉군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 있던 62살 A씨가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1시 15분쯤 울릉군 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대기줄을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뇌출혈 증세를 보여 헬기로 강릉 아산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0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3시간여 동안이나 줄을 서 기다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항시는 포항지역 신천지 신도 1,594명에 대한 검체 채취 결과 1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신천지 신도 전원을 대상으로 전화 모니터링에 자가격리를 통보하고, 증상이 있다고 답변한 신도는 모두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한편, 오는 14일 신천지 창립일을 맞아 신도들이 종교시설에 모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포항시는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신천지 관련 시설 29곳을 계속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경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 경주시 선거구 예비후보들이 정책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원길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비상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광도시 건설 등 6대 정책 비전을 통해 서민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훈 예비후보는 보문단지와 연계한 국제관광기능 강화, 동해안 에너지 클러스터 거점화 등 10대 추진 목표를 발표하고 소통하고 동행하는 경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에 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생계지원금을 비롯해 다양한 국비지원이 가능해지고 지방세 감면 등 간접지원도 이뤄지지만 감염병과 관련해 선포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정부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이 지사는 코로나19 피해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된다면 검토해볼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 문화원이 코로나19로 인한 휴실이 종료되기 전까지 창넘어 도서 대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대출하고자 하는 책을 문화원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지하 1층에 있는 무인반납기업 창문에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대출 도서는 소독을 거쳐 제공되며 반납 역시 무인반납기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상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체에 두 달간 인턴 인건비의 70%를 지원하는 관광청년인턴제를 도입했습니다. 인턴 기간을 연장하거나 인턴 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금을 줍니다. 참여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3명 이상인 업체로 다음 달 10일까지 경북도관광협회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의 농특산물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31일까지 경주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인 경주몰에서 240여 개 모든 제품을 10% 할인 판매하고 5만 원 이상 주문 시 택배는 무료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